보세요. 눈앞에 환한 빛이 나타나면 그 빛도 변하지 않을까요? 순간순간, 매순간 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변하는 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아무리 빛이 나타나도 그 빛을 알아차리는 내 무형의 순수의식이 열반이지 변해가는 빛, 변해가는 황홀감은 다 무상, 고, 무하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진리를 연구하셔야 돼요. 산매를 느끼시더라도요. 그래서 지금 이 희열이라는 게 무상하게 변해가고 있고 딱 내 마음에 들게 되는 건 아니고 결국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고 이것들조차도 영원한 참나는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의 두 의미가 있습니다. 무하. 내 것이 아니라고 쓸 때도 있어요. 석가문은 주로 이런 의미로 쓰셨는데 나중에는 이게 실체가 없다로 많이 쓰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실체가 없다라고 말해도 좋고 내 것이 아니구나 해도 좋아요. 어떤 무하로 걸어도 말이 되니까 내려놓으시라고요. 그 인연의 화합물일 뿐입니다. 내 앞에 나타나는 아무리 좋은 황홀감, 아무리 좋은 환영도, 빛도. 그걸 알으라는 겁니다. 그거 알면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래요. 평온이 왔다 사라지면요. 산매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나락에 떨어진 슬픔을 보는데 진짜 성자는 어떤다고요? 들어갔다 나오는 속에서 진리를 봐요. 역시 무상고 무하의 진리는 영원하구나. 영원한 진리를 봐버려요. 영원한 어떤 희열을 집착하려다가 영원한 진리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요. 변해가는 그 무상한 것들에 집착하려다가 진짜 얻어야 할 거는 영원한 진리인데 수없이 우리가 마음을 여동하는 걸 겪어도 보세요. 탐욕에 빠졌다가 힘들어하는 나를 볼 때 도의는 뭘 보냐면요. 이 적당한 정념을 가지고 뭘 보냐면 몰입해서 내 마음이 탐욕에 머무는데 그 탐욕마저도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 속성을 봐요. 그리고 탐욕에 빠지면 어떻게 어리석게 변해가는지 어떻게 고통을 겪어가는지를 봐요. 따라서 힘든 와중에도 뭘 얻어내요? 진리를 얻어내요. 내 마음은 무상고부하고는. 이분이 알아낸 자질이 있는 분은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뭔 일을 겪건 선정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깨어서 돌아가는 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우주 돌아가는 거. 간단하게 내 심신이 작용하는 거를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찾아내요. 거기에 필요한 게 정념이에요. 몰입을 해서 보면 찾아져요. 몰입을 해서 나타난 편안함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몰입된 상태에서 오는 성성함을 가지고 알아내요. 속성들을 알아내요. 평소라면 놓쳤을 마음의 공식을 무상고부하로 찾아내요. 그리고 거기랑 다른 니르바나를 정념의 강도를 올려서 니르바나를 체험하면서 니르바나의 속성이 여기랑 다르다는 거. 무상고부하가 거긴 적용이 안 된다는 것도 찾아내요. 이런 분은 아라한이 됩니다. 이제 이분은 선정에 들고 안 들고가 없어요. 무상고부하를 그리고 열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까 중력의 법칙 알듯이 뼛속까지 알고 계시면 아라한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아라한 구분 못해요. 많은 분들이 아라한 흉내네요. 강의할 때 이러고 합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참나 잡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천천히 움직이고. 이런 분들은 아라한 아니에요. 아라한은 그렇게 안 해요. 이 분은 놓치면 사라질까 봐 겁내는 분들이 이걸 하고 있지. 아라한들은 그러건 저러건 상관없다니. 제가 빨리 움직이면 무상고부하가 달라집니까? 제한테 이미 다 파악됐는데 무상고부하에 뭐가 전 무상고부하인 줄 알고 있는데 뭔 상관입니까? 니르바나가 어떤 거고 지금 니르바나가 내 안에서 니르바나는 무의법이기 때문에 오고감이 없어요. 항상 있다는 걸 아는데 항상 있다는 걸 니르바나가 항상 있다는 걸 정령과 정견으로 정확히 알고 있고 내 삶에서 이런 몸과 오원의 작용을 다 굴려도 무상고부하 안에서 굴러간다는 걸 정확히 아는데 그럼 아라한이 돼. 더 많은 선생님을 놓고 그리고 그 다음 항상 내 삶에서 이런 것을 주지 못하고 감사합니다.